사천 경찰서는 수업을 듣고 있던 10대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학원 강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강사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당시 교실에 있던 나머지 학생 7명도 조사해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